1월 1일 턱걸이 1개 도전하기 첫날이다 매달리기부터 해본다 1월 2일 오늘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질 몰랐다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다 매달리기가 12초 될때부터 턱걸이 1개 도전 시작한다 손에 살이 많아서 그런지 철봉에 살이 접히면서 상당한 고통이 온다 12초 버티기 성공 매달리기 12초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턱걸이 1개 도전 시작한다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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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매달리기 12초 성공 후 자신감이 붙어 턱걸이 하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겨보니 전혀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더라 점프 후 조금씩 당기기부터 연습한다 이렇게 일어나서 당기고 오줌느고 당기고 세수하고 당기고 틈틈이 당기다 보니 좀 쉬워진 것 같다 컴퓨터 전원 눌러놓고 한번 당기고 롤 실행시키고 한번 당기고 랭겜 잡아놓고 한번 돌리고 워윅 골라놓고 한번 돌리고 고양이 밥 주고 당기고 고양이 밥 주고 당기고 똥 치우고 당기고 놀아주고 당기고 밴드 걸고 하는 거지만 금방 턱걸이 늘었다 용돈이 뭐 넣었나 잡아 겁 내지 말고 당기라니까 니 뭘 자꾸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이젠 좀 잘 올라간다 봐봐라 살이 쪘는데도 더 힘차게 올라간다 하나 깨달은게 겁먹지 말고 팍 당겨라 오늘 주물대지 말고 이게 턱걸이 당길때마다 기분이 좋다 봐봐 쭉 괜찮지 그런거 하지마라 잡고 쭉 당겨라 하나 더 해봐 내 턱걸이 자세를 보고 주변에서 팔로 잡아당기지 말고 등으로 내라 병갑골을 내려라 뭐 많은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가슴 펴고 잡아당긴다 괜찮지 않나 하나만 더 세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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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안되봐 어... 어플한거 하지마라 하나 이제 편하게 당기거든 두개도 편하게 당기거든 네개도 편하게 당겨 당겨요 당겨봐 안되네 이거 진짜 허리에 뭐 넣었나 잡아 강하게 당겨라 그렇지 그렇지 당겨라 당겨라 안되네 문 닫고 나가라 가슴 펴고 강하게 당겨라 강하게 당겨라 어중간하게 말 강하게 당겨라 이분 지금 무서운거 있나 당겨라 세 번째만 되면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원래 쓰던게 초록색인데 오늘부터 더 얇은 보라색으로 바꾼다 바꿨다 이건 뭐 조금 얇아졌다고 해서 못 당기고 그런거 없다 그냥 우물주물 대지 말고 당기면 된다 그냥 우물주물 대지 말고 당기면 된다 오 잡아라 세게 당겨라 다쳐도 되니까 당겨라 니 지금 장난하나 그런거 안하면 안되나 그런거 안하면 안되나 빨리 잡아라 쉽게 당겨진다 빡 당겨봐 당겨라 안되겠나 뛰어서 당기기부터 조금씩 해보자 흠 얼른 보라색 밴드에서 더 얇은 밴드로 갈아타야겠다 니 상체가 왜이렇게 기냐 머리좀 잘라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턱걸이 밴드에 다리 걸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찢어진 것 같다 괜찮다 왼쪽 다리가 있다 이제 당기는 것 보다는 확실히 숄더패킹 딱 하고 등으로 잡아당겨라 팔로 당기지 마라 하나 더 주문하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